이거 일단은 언니 카드인데 그 일단 이걸로 써. 어? 네. 나. 언니. 홍어 삼합에 필요한 고기를 사러 가는 국주 씨의 잭슨 영지. 무거우니까. 서니 카드잖아 어차피. 서니 카드는. 더는 안 주시고 가격을 빼주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는 괜찮습니다. 이게 서니 언니 카드라서. 이거는. 깎아질 필요는 없으세요. 이거 나 싸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어요. 어 잘한다. 영지 잘한다.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어 이거 오마이갓 이거 내년까지 먹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세혁께서 죄송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성을 피하지 말고 남아와 함께 썸타. 저 여기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 맞춰보세요. 어 나도 이거. 이거 콜. 이거 콜. 이거까지 하면 얼마예요? 어 일시불로 해주세요. 네 우리 서니 카드 이렇게 쳐도 되는 거지? 영지야. 응. 야 뭘 신심하거나 긁어내요 야. 석상이들이 카드. 뭐라고 뭐라고? 야 결제하고 가요. 누구? 카드 긁어서. 야 카드 정수시켜버린다. 끊었어. 야. 너 속이 질릴까 끊었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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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선. 선이는한테 뭘 해야 돼. 왜 너가 아까 당당했잖아 넌. 아까 당당했잖아 너가. 그럼 당당하게 하자. 어디서. 우리 노래 중에 있어. 네. 상당하게 하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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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써니 카드로 산 거지? 나. 내가 썼네. 한건 제대로 그냥. 그래. 자. 내놔 봐라. 내놔 봐라. 자. 보자. 21만 원 잘 썼네. 그런데 20만원에 뭘 산거야?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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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빠져 힘 빠져 선니 언니 표정이 중요해 어떻게 하는건데 해봐 선니 표정 어떤데? 뭐 하는거야? 왜 해봐 조금만 내게 친절하면 어때 조금만 내가 언제 그랬네 영수야 뭐야 똑같은데 그랬던거 같아 언니가 언니만의 도도한 표명이 있대요 너 해봐 언니만의 도도한 표명이 있어요 5 2 3 4 조금만 내게 친절하면 어때 똑같네 조금만 내게 친절하면 어때 똑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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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